자 봐볼게 문제 봐볼게 일단 뭐 23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유를 설마 그지 모르는 증거 없겠죠 그냥 5팩 나누기 3팩 정답은 5 4 20 푼 거야 자 24번 역시나 전형적인 주머니와 1부터 3까지 그지 야 그래도 알았어 번호 써줘야지 그지 1 3번은 5팩 나누기 3팩 틀린 친구들 없어요 4 4 번도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3장의 카드가 들어있어 그지 그리고 주머니비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5 카드가 있어 그런데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낼 때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차가 이를 확률은 뭐 그냥 그지 아니 주머니에서 뭐야 3개 중에 하나 주머니비 5개 중에 하나 전체가 이런거잖아 아 총 15가지구나 그중에 차가 1인거를 골라봐 이런거잖아 뭐 그냥 만만한거지 뭐 차가 어 그냥 세는 거야 뭐 특별한 그런거 아니죠 그냥 풀면 되는거지 그래서 차가 1인거는 이미 주머니에 1 2 3이 있으니까 앞에거는 뭐 순수상으로 보면 되겠죠 어 앞에거가 1이 나오면 얘는 2밖에 없는거고 그지 앞에거가 2가 나오면 그때는 여기는 이제 1하고 뭐야 3도 있는거죠 어 1하고 3이 있는거죠 어 그리고 이제 앞에거가 3이 나오면 뒤에거는 뭐 어 나 4도 있고 그지 3하고 어 2 타는건 차가 2인거 2도 있고 어 4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총 5개가 있다는 얘기야 어 5개구나 그래서 답은 그냥 3분의 1이구나 가장 뭐 잘한거야 어 가장 잘한거구요 뭐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푼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각각 하나씩 임의로 꺼낸다니까 시간차를 두고 여기서 뭐 주머니에서 3개 중에 뭘 뽑고 그지 그리고 주머니 위에서 5개 중에 뭘 뽑고 그 곱셈 정리 써도 되요 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치 어 뭘 해도 되는데 어 사실이면 저는 뭐 그니까 뭘 해도 되는 거를 다 생각할 이유가 없죠 시험 볼 때 그래서 어 그냥 정말 빠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으니까 어 가장 빠르게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번 내 수직선 위에 원점이 피해 이거 봐봐 봐봐 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선 이제 큰 교훈을 또 얻었잖아 그치 뭐를 기출이 참 중요하구나 기출이 참 중요하죠 어 아무리 낯설어도 우리가 공통이 좀 많이 낯선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그 낯섬이 포장의 기술이라니까 선생님 강조했던 알고 보면 다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어 그래서 기출을 파헤치고 기출을 분석하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거 포장의 기술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으려는지 그런 태도로 아 이게 분명히 낯설고 지금 보면 내가 어우 겉으로 봤을 때 그치 너무 쎄 보이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비주얼이라 그치 비주얼만 그치 어려운거 비주얼만 어려워 보이는거 그러니까 그런거잖아 겉으로는 바삭한데 안에는 어 너 제법 촉촉하구나 이런거 어 미안합니다 어 그런거 그러니까 기출을 여러분들이 어 아마 제대로 보지 않은 친구들이 아직도 있을거고 그치 어 그리고 뭐 선생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3 생활을 지내고 있잖아 그런데도 어 기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거든요 어 이미 아는 문제여도 다시 쳐다보면 그 안에서 내가 평소에 예전에 못 느꼈던걸 또 발견할 수 있고 이런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파헤치려고 자꾸 하셔야 되요 그런 부분들은 그치 25은 왜 하는지 알겠죠 기출에 있잖아 기출에 있는거란 말이야 그치 아 한개의 주사위를 사용하고 다음 시간을 하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수가 6의 약수야 어 1 2 3 6이죠 1 2 3 6이니까 6분의 4 3분의 2 아 3분의 2 확률을 가지고 전피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이런거죠 아 3분의 2 확률은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한다 이런거에요 근데 6의 약수가 아니래요 아니면 3분의 1이겠지 야 그래 그러면 그때는 뭐야 음 안간대 그치 이동을 안한대 이런게 이 시행을 4번 반복한대 어 그래 네번째 시행 후 전피의 좌표가 2 이상일 확률으로써 그니까 만만하지 그치 야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그치 아유 뭐야 게다가 좌표가 아니라 수직선이네 그냥 그치 Y축이 없어 심지어는 그치 나 수직선이야 원점에서 왜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는거거든 안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근데 어 피해자표가 2 이상이 되잖아 야 이거보다 크거나 가다 이거보다 더 오른쪽 이제 아 이거 더 오른쪽으로 가려면 4번 시행했는데 무슨 소리야 적어도 니가 두번 아 니가 적어도 두번 나타나야 되네 적어도 두번 나타나야 되네 당연히 뭐야 여사건이지 얘가 뭐 4번 중에 두번 나타나고 세번 나타나고 4번 나타날 때 가깝고 해서 다 더해도 되지만 당연히 뭐야 여사건이 빠르겠죠 그죠 선생님 확실히 1백이요 4번 중에요 얘가 두번 이상 나타나면 된대요 어 그니까 뭐야 니가 안 나타나거나 한번만 나타나고 그치 따라서 4번의 시행 완벽한 독립시행이죠 그죠 어 4번 중에 0번 일어났대 누가 3분의 2가 0번 그래 그럼 3분의 1이 뭐야 4번 일어났다는 얘기죠 4번 중에 1번 일어났대 누가 3분의 2가 3분의 2 확률이 1번 일어났어 아 그래 그러면 3분의 1은 몇번 일어난거야 3번 일어난거죠 완벽하죠 완벽해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준 값이 9분의 8이라는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요 그러니까 여사건을 느끼지 못했다면 역시 기출 제대로 안본거야 반성해야지 그죠 다시 한번 보셔야되고 선생님이 있잖아 기출을 니가 봤다라는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해했대 이해하는건 당연하지 이해를 해야되는건 당연한데 이해를 했다고 해서 니꺼가 아니야 이해한걸로 끝나면 그건 아닌거야 니꺼가 되려면 이해를 한 후에 스스로 아 이렇게 풀었지라는걸 머릿속에서 복귀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러이러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니가 혼자서 써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해야지만 기출 분석이 된거야 어 알죠 그렇게 자꾸 해 나 아직 절대 늦지 않았어 어 그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 수능장에서 낯선 몇 그 한두개의 문제 때문에 보안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괜히 다른쪽에 눈 돌리지 마시고 그치 어 어 다시 한번 또 평가원이 감동을 준거잖아 그치 어 어 뻔하고 어 알보면 다 그냥 내가 다 모르는게 없는 문제인데 왜 시험 볼 때만 힘들까 어 평가원이 포장의 기술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어 그런게 지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거 도착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